더크 플러스 전취사 함께 보겠습니다. 더크라고 하는 동사 말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더크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그렇죠. 목적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주어의 행동이 주어에서 끝나는 그러한 동사를 자동사라고 얘기하죠.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그렇죠. 바로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자동사 플러스 전취사가 타동사 역할을 합니다. 즉 목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더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여러가지 전취사와 함께 쓰이게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talk about 이렇게 되면 무엇뭇에 대해 말하다 이런 뜻이 되죠. talk to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talk with 누구누구와 함께 말하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about, to, with 여러분들이 구별해 두어야 됩니다. 주의할 사항입니다. 더크는 자동사입니다. 목적으로 취할 때는 그렇죠. 반드시 전취사가 필요합니다. she talked about the accident with him 그녀는 그와 함께 accident, 사고죠. about, 무엇뭇에 대해서, 그 사고에 대해서 말했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 보세요. 더크 다음에 목적어가 곧바로 왔습니다. 더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문장은 올바른 문장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더크, 말하다, 자동사입니다. 목적으로 취할 때는 about, to, with 이러한 전취사를 필요로 합니다.